안녕하세요 앰블랭미리입니다 여기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과 많은 관객분들 우선 먼 길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제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됐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영화 재밌거든요 영화뿐만 아니라 저희 중간중간에 나오는 소소한 재미들도 많으니까 굉장히 사랑해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연출적인 부분이나 저의 연기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텐데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헨리 형부터 우리 마마 그리고 나라, 수빈이, 에디 형 너무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잘해주실 것 같아서 믿고 갑니다